야 설마? 과자 먹어야 되는데? 과자 먹어야 되는데? 야 과자 먹어야 되는데? 야 과자 먹어야 되는데? 야 과자 먹어야 되는데? 아니 뭐 하는 거야? 야 무슨 얘기가 하는 거야? 아니 나 이게 정말. 과자 먹어야 돼. 야 식사 식사. key Elvis 먹어야 돼. 오늘 운동 좀 해야지. 예. 룩한 난만운동을 하니까. 야 살살 타. 야 살살 타. 야 준비된다면 해야지. 준비된다면 해야지.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. 준비된다면 해야지.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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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. 됐어 우리 됐어. 안 된 것 같아요. 형 형. 우리가 골승은 아니다. 와 여자들이 진짜 잘하지. 아니 여자 형제들이 많아서. 대성명을 잡아오지 않으면 형이 승리할 수가 없어. 아니 어떻게 승리하죠? 아 지금 이게 부전도 잘 안되네요. 저쪽에 물 호스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지면서 씁을 수 있네요. 이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이 쥐려가 누가 가져갑니다. 내 이 시욕스러운 내 저 김경국의 열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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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 거 잘했다고 내 이 가슴을 잘해 내 이 가슴을 열받아 버스 못 나가겠다 버스 너무 멋있네요. 버스 최고 최고. 버스 못 나가겠다. 불안동! 불안동! 아 열받아. 아 열받아. 아 열받아. 아 열받아. 자 테리아 테리아. 헐짝 헐짝 헐짝. 헐짝 헐짝. 헐짝 헐짝. 공개해주세요. 유재석 씨의 파트너를. 공개해주세요. 아 누굽니까? 아 진짜 궁금하다. 아 진짜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. 게임을 하자고 해서 나 지금 하고는 있지만. 야 이게 가능한가부터도 몰라요 이게. 일단 이거는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. 하여튼 내가 제안한 거니까 합시다. 자 그러면. 자 세웁니다. 시작. 이 배지 말라고. 이 배지 말라고. 이 배지 말라고. 이 배지 말라고. 아우 따고. 아우 따고. 아우 따고 씨. 아 이거 먹기 떨미를. 닭이에요 닭? 이게 됩니다. 이게 닭이야 뭐야. 이게 센싱이 돼요. 진짜 시원해요. 아니 닭 모이 먹는 것도 아니고. 시원해요? 네. 여러분 요가 선생님한테 배워 온 거예요. 너무 시원합니다. 여기다 딱 대시고. 소리만 이렇게 쭉 숙여주세요. 뭐야 이게.